알바트로스 한국어 교사 훈련이 전주 장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알바트로스 전주센터를 운영하는 장동교회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에 열린 안방선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바트로스 한국어 교육은 말하고 읽고 쓰고 듣는 것을 노래와 손 유희, 카드 등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 있어 지역 현지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그 문법 위주의 그런 한국어와 다르게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또 말하기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를 통해서 그 친구들과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복음까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태형 목사는 장동교회의 알바트로스 우리말센터는 외국인 선교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교량 선교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다문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장동교회는 글로벌 다문화센터, 시민학교, 유소년 축구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선교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